한국국토정보공사 1997년 중국 삼동성에 살던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집 앞에서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아버지 고아강탕 씨는 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새겨진 깃발을 오토바이에 달고 24년 동안 중국 방방곡곡 50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동안 폐기처분한 오토바이만 10대가 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리 밑에 자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지만 아들을 찾는 집념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마침내 24년 만인 2021년에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늘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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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